안녕하세요 김윤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의 불을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접하게 된 건 제자가 추천해 줬어요. 본인이 책을 쓰고 싶은데 이 책을 좀 기본으로 해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부터 정회일 저자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책은 예전에 제가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에서 봤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아토피로 5년간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는데 혼자서 독서를 통해서 그걸 극복했고요. 거기에 또 해외 가지도 않고 비연수로 6개월만에 독학으로 영어 가기를 시작을 해서 정말 유명한 영어 강사가 됐어요. 독서로 인생을 바꾸신 분 정회일님이 쓰신 마음의 불을 베스트셀러죠. 또 꿈꾸는 다락방 또 리딩을 리드하자의 이지성님이 또 강력 추천한 게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 둘은 아는 사이였고 영어를 또 정회일님이 가르쳤네요. 그 이야기도 이 중간에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감명 깊어 읽었던 부분을 이제 귀접이를 해서 이 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글들은 되게 짧아서 읽기가 좋아요. 챕터별로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이 부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라는 부분이 공감이 돼요. 세종대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냥 훈민정음을 했고 또 막내데도 불구하고 왕이 됐고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그렇다고 정말 알고 있는 걸까? 모르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모르는 분 없죠. 근데 진짜 알고 있는 걸까요? 이순신 장군의 어린 시절,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을 얘기해 보라면 잘 안 될 거예요. 정말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글들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진짜 알고 있나요? 뭘 좋아하시는지? 내가 내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무지를 지하는 것이 지의 시작입니다. 무지를 지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자,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모르는 걸 모르는 거야. 아는 줄 알아. 모르는 걸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 쭉 넘어갈게요. 55페이지입니다.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때 성장한다. 주변에는 참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옳다고 주장을 하죠. 스스로 잘못되거나 틀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불안전하잖아요. 내 생각의 반만 맞아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미국의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대요. 참 겸손하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이제 메타인지라 그러는데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틀렸다,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상하게 내가 산 주식은 옳을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은 무조건 좋다라는 그런 망상을 해요. 원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차분히 좀 자신을 들여다보고요. 자신과 대화를 해보고요. 잘못된 점을 나름 객관화시켜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글들 써져 있네요. 공감되는 게 되게 많아요.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라 같은 것도 다르게 보려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란 도중에 관둔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요. 물론 무조건 끝까지 하라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걸 끝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에 그만둬서 실패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저는 how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랑 생각이 같아요. 어떻게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게 가능할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이지? 쟤는 도대체 왜 저러지? 이런 질문은 도움이 안 되죠. how와 관련된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질문이고 답을 찾게 하거든요. 질문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질문을 찾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how라는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동기부여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92페이지입니다. 목표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때 이 작가는 동기부 리스트를 작성했대요. 모든 대부분의 자기개발서를 보면 리스트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버켓리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수첩에다가 내가 언제 좀 동기부를 받았는지 의욕이 솟았는지 하고 싶다, 먹고 싶다, 갖고 싶다, 되고 싶다, 이루고 싶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언젠지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멋진 사람을 만났을 때 멋진 이성을 만났을 때 좋은 책을 읽었을 때 열심히 뒷바래지해 준 부모님을 위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가난이 싫어서 우리 정회일님은 엄청나게 또 가난했네요. 이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이분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대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셨어요. 저는 저도 어렵게 살았는데 끼니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렵댑니다. 당신은 누구와 주로 대화하세요? 107페이지입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중년 남성들이 이야기를 듣게 됐대요. 전형적인 평범한 이들의 대화였는데 작년에도 올해에도 내년에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반복되는 뻔한 질문과 답변들이었대요. 만약에 대화 대상이 세종대왕의 뭐 뜻을까요? 괴테라면 아니면 그 회사의 CEO라면 어제 뭐 했어? 똑같지 뭐 집에서 스마트폰 하다가 마누라가 잔소리해서 그것보다는 어제 뭐 배웠어? 어제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 논어를 읽다가 새로운 깨달음을 좀 심하다 과장됐네요. 물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평범한 대화 뭐 잡담도 좋죠.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대화는 없을까? 대화를 할 때 좀 발전적인 대화는 없을까? 이런 점을 저도 공감을 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질문을 잘해야 얻는 게 많습니다. 그냥 이것처럼 어떻게 지냈어? 뭐 했어? 잘 지냈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혹시 최근에 뭐 배운 건 뭐가 있어요? 어제 뭐 좀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대화는 질문을 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선택해온 것들의 결과입니다. 라는 글도 참 좋았어요. 지금 내 모습은 내가 그동안에 많은 선택을 했잖아요. 어떤 선택이요? 배우자 선택 당했나?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선택을 당했더라도 내가 또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죠. 후회되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선택도 비슷해. 배우자는 맞춰야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집을 선택했다 또 직업을 선택했다 책을 선택했다 이것도 선택했죠. 제가 이제 책을 선택했고 이걸 지금 녹화해야겠다라고 선택했잖아요. 지금 그 결과인 거죠.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또 영향을 준다면 좋죠. 지금 내 모습은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다. 맞는 얘기여서 규저비로 했습니다. 121페이지 이 작가는요. 정회일 작가님은 굉장히 많은 기부를 해요. 기부천사이신데 자, 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썼어요. 애초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명하게 좋은 일에 쓰라고 맡겨진 돈일 뿐이죠. 소중한 생명을 돈도 내지 않고 선물 받았습니다. 시력도 선물 받았죠. 걸어다닐 수 있는 두 발과 손, 코, 입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빚진 인생인거지요. 그럼에도 더 갚겠다고 난리를 치면 실수록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맡겨 놓은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했다. 멋진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긍정적 순환의 첫 권임이 되세요.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제가 규제비를 좀 많이 했어요. 읽다 보니까 더 공감되는 게 많아요. 제 인생관과 비슷한데 더 칭찬받고 싶으면 더 칭찬하면 됩니다. 더 존경받고 싶으면 더 존경하면 됩니다. 더 사랑받고 싶으면 더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세요. 감동을 받았다면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세요. 깨달음을 얻었다면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너무 좋지 않아요? 표현해야 돼요. 고마움 고맙다 표현해야 돼요. 멘토를 만나려면 작가님이 멘토가 있는데 자꾸 멘토가 귀찮게 하더래요. 이번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내성적이고 또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 분인데 자꾸 나와서 밥 먹자고 그러고 사람들 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싫었대요. 처음엔 반대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한테 인연이 돼가지고 책을 썼고 이게 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작가로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그 점심 약속 제안 그게 결국 본인을 성장시켜준 거죠. 생존을 위협했는데 그래서 멘토의 말을 들어야겠다 라는 얘기가 아주 공감이 되네요. 또 여기 비난에 대한 이야기 많아요. 되게 좋은 글입니다. 비난하는데 잘난이었고 비판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잘난이었다. 비난하는데 잘난이었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치고 진짜 잘난 사람 없어요. 컴플렉스에 똘똘 뭉쳐진 사람이죠. 그리고 비판을 해줬는데 비난과 비판은 좀 달라요. 비난은 그냥 뭔가 좀 악의적인 거 뭔가 좀 팩트에서 벗어난 거 근데 비판은 좀 팩트를 갖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치고는 또 잘난이가 없다. 그래서 비난과 비판에 대한 이야기 공감이 됩니다. 153페이지 마음을 먹었으면 사용해야 안 찐다. 안 찐다. 살아난 찐다. 밥 먹는 양에 대비해서 움직임이 부족하면 살찌잖아요. 마음 먹는 양에 대비해서 실천이 부족하면 불신이 찝니다. 불신 불신이 막 부풀어올라요. 그래서 불신이 부풀어올리는 걸 막으려면 마음 먹은 대로 해야 돼요. 자신감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마음 먹고 행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수록 자신감은 줄어듭니다. 불신 다이어트를 좀 해보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 간의 간격이 성장속도를 결정한다. 좋은 글이에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이 많지 않대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행복해요. 덕분입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있다는 거 행복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많은 이유가 있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살자고요.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도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좋은 해결 방법은 독서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분의 책을 읽어보고 그게 어디서 내가 가슴 뛰는 내용이었는지 그걸 찾는 거 어디에 내가 가슴을 뛰는지 찾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윌리엄 클라크는 이런 말을 했네요.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그 길에 직접 들어서는 것이다. 실천을 해야겠죠? 이게 또 이게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100% 공감을 안 해요. 너무 불가능한 꿈을 꾸는 분이 많아서 그래도 꿈은 불가능할수록 가치가 있죠. 나이 먹는 게 꿈이에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힘든 걸 해냈을 때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거 말이 돼? 꿈 깨? 이런 거 해냈을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려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자는 별명을 찾는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힘들다는 분에게 쓴 글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가 쉬운가? 그럼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며 살기는 쉬운가요? 질문을 바꿨네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긴 쉬운가? 하고 싶지는 안 하며 사는 것도 어렵죠. 하고 싶은 것을 속으로 묻어두고 남이 시키는 일 돈 벌려고 억지로 하는 일 어류병을 견디며 일을 끝나는 시간보다 상사의 꾸질함 듣고 퇴근하는 일 뭐 이런 것들 힘들잖아요. 그거 안 하고 살자고요. 그럼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고요. 역발상입니다. 178페이지 산다는 것은 어느 봄에 산다는 것이 되지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경험 많은 분들의 입을 통해 현명한 답을 많이 들었지만 제 마음에 쏙 드는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아침 캐달았습니다. 산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습니다.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다니기 싫은 직장에 다니고 TV를 보고 걱정하고 남을 비난하는 데 자신의 목숨을 소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 1분 1초의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 목숨 바쳐 할 만한 일을 찾고 그 일에 생명을 바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어디에 바쳤습니까? 짧지만 굵직한 무게감이 있는 그런 글이죠. 이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야, 이거 약속 되게 좋아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어, 약속이 있어서 어, 약속이 있어서 자, 이거는 음 어떤 그 본능적인 육체적인 식사약속 이거는 나와의 약속 내 꿈과의 약속 음 지금 나는 지금 내 꿈을 위한 모임에 가고 있는가? 내 꿈을 위한 모임 이것도 물론 좋은 모임이겠지만 어느 모임에 가고 싶으세요? 힘들어서 더 노력하는 겁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신경 쓸들이 많아서 자기 눈이 안 들어와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여유롭고 여유가 없어요. 조금 나아지면 시작해야지 하는데 어,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바쁘다는 얘기를 좀 안 하려고 살아요. 안 하고 살려고 해요. 누가 물어보면 바쁘시죠? 그럼 아유, 안 바빠요. 아유, 시간 많습니다. 일부러 그래요. 어, 바빠요. 시간 없어요. 너무 웃어 보이잖아요. 시간 많아요. 시간 부자예요. 시간 부자. 저 시간 많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이렇게 책도 읽고 녹화도 하고 그러죠. 시간을 죽이는 쉬운 방법. 타임 스토퍼. 시간을 멈추는 사람. 타임 리바인드. 시간을 되돌리는 사람. 타임 워퍼. 시간을 이동하는 사람. 타임 워스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영부영 뭐 그냥 그 멍때리는 시간도 소중해요. 근데 그게 멍때리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휴식도 아니고 뭐 어정쩡한 시간은 좀 아까워요. 저는 가끔 멍도 때려야 된다고 봐요. 자, 시간이 모여서 우리 하루를 만들고 하루 일주일을 만들고 1년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잖아요. 시간 잘 보내고 계시죠? 자, 마지막으로 새 가방을 샀습니다. 를 가지고 이제 초심. 우리의 초심. 정말 초심 시작이 반이다. 이 초심이 중요한데 가방을 사면서 엄청 고생을 해서 가방을 샀대요. 여러 가지 리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디자인도 고민하고 택배를 또 잘못해가지고 가지러 가고 엄청 고생했는데 그래서 그 가방을 볼 때 너무너무 반가웠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그 반갑고 소중한 점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가방을 볼 때마다 늘 초심을 생각한대요.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야, 나도 내 초심을 기억할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내 초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뭔가 악세사리 또는 아니면 소중한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만 버텨줘.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책 마음의 볼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너희 책 구입하셔서 짧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되면 규저비에서 다음에 또 보시고 저처럼 이렇게 녹음도 해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